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100% 목에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목에 불필요한 힘을 빼고 성대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1타 2피 연습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리를 잘 내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, 성대를 붙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, 성대를 당길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, 호흡을 계속 불어내는 느낌을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 익숙해진다면 3옥탑의 고음을 내는 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와 세 번째인 성대를 정확히 붙이면서 호흡을 확실하게 쓰면서 몸을 쓰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 방법이 뭐냐면 스타카토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스타카토라는 걸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? 짧게 끊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소리로서 이 스타카토를 표현하려면 호흡의 배 터짐과 동시에 성대가 닫혀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에서 얘기했던 대로 짧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음이 짧아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타이밍이 중요해요 호흡이 배 터질 때 날숨 근육이 수축하는 타이밍과 성대 접촉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면서 외부근이 조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초보자들은 호흡 조절이 안 돼서 성대가 덜 붙거나 외부근의 개입과 함께 소리를 내게 됩니다 보통 이 음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턱을 밀어내거나 턱을 자꾸 벌려서 소리를 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혹은 성대 접촉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굳어있고 조여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한테 무리가 되지 않는 음, 중저음을 낼 때 정확하게 성대와 호흡으로만 소리 내고 있는지 확인이 돼야 돼요 음이 찍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을 줘서 음을 찍는 건 사실 발성은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습관을 바꾸면서 소리가 편하게 날 수 있는 조건을 지키다 보면 결과는 알아서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연습을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턱은 무조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숨 쉴 때부터 열린 상태여야 돼요 그냥 그대로 고정입니다 이 상태로 있다가 호흡만 살짝씩 짧게 뱉어보는 거예요 짧게입니다 자 그러면 호흡이 뱉어짐과 동시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힘을 주시면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완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발음별로 하는 거예요 항상 저는 아, 에, 이, 오, 우, 으, 어 일곱 가지 모음으로 연습시킵니다 하, 해, 기, 호, 후, 크, 허 이렇게 과하면 안 돼요 하,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간결하고 짧고 가볍게 나와야 돼요 이게 된다면 이 상태 그대로 소리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, 하 제 턱이 고정된 상태에서도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거는 정확히 호흡이 불어짐과 동시에 성대가 다치면서 외부근을 쪼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, 하 자 턱을 내밀고 있죠 하, 하 이렇게 아무 짓도 안 해도 돼요 하, 하 보통 저는 이거를 점을 찍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을 시키면 선을 그어요 점을 찍는다와 선을 긋는다 차이가 뭐냐면 하, 와, 하, 이 차이입니다 자기 딴에는 짧게 했다 생각하는데 들어보면 선을 긋고 있어요 하, 하 이렇게 찍히거든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하, 하 모양이 다르죠? 하 이게 꼬리가 붙어요 하, 하, 하 이거 길잖아요 아 진짜 신기하다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니까요 보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, 하, 하 진짜 보니까 좀 좋아졌네 아,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자기는 짧게 하고 있는데 저도 짧게 하고 수강생도 짧게 하고 있는데 선이 더 길어요 그쵸? 그래프는 선이 더 길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, 하,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목근육으로 같이 잡은 거예요 하, 이렇게 본인이 목의 외부근을 잡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숨을 쉬어 보면 돼요 하, 하 하 하 하 셨을 때 편하다 그러면 성대가 붙었다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목의 근육도 쥐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 하 하 하 이런 소리가 조금이라도 난다 그러면 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외부근은 쪼였는데 성대는 벌린 겁니다 하 하 이렇게 근육은 쪼였는데 오히려 성대는 벌어져 있죠 소리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호흡이 너무 과할 수도 있고 음정이 너무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성대가 있고 호흡이 지나가는 거라고 할게요 하 하 이런 개념인데 하 하 이렇게 호흡이 밀고 지나가는 거예요 소리의 길이가 길어지는 겁니다 하 가 아니라 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점이 아니라 선이 되는 겁니다 호흡이 과한 경우도 있어요 호흡을 세게 뱉으면 세게 뱉을수록 진동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낮아진 음정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음역대를 하실 때는 호흡이 과하면 안 됩니다 성대가 붙는 타이밍을 위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 하 목소리가 짧게 나오는지 호흡이 너무 세고 있다면 호흡을 줄이고 목소리 내는 거 위주로 짧게 짧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까지 잘 되신다면 음을 이동해 봐야 돼요 음정을 한두 개만 연습해서는 노래에 적용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을 이동해 보면서 본인의 음역대에서 어느 음역대가 문제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호 호 호 호 호 이런 식으로 지금 할 때 제가 턱 아예 안 움직이고 하고 있죠 간단하게 중저음만 연습해줘도 호흡을 불었을 때 근육을 쓰는 타이밍과 성대 접촉의 타이밍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목에 불필요한 힘을 빼는데 정말 중요한 연습입니다 남자는 2옥타브 파 정도까지는 무조건 돼야 되고 여자분들은 2옥타브 라샵 정도까지는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목에 불필요한 힘을 빼고 성대 힘을 길러주고 호흡을 뱉는 타이밍까지 연습할 수 있는 스타카토 연습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연습은 진짜 꾸준히 연습하시면 음역대가 한두 개는 그냥 올라가는 연습법이에요 진짜 꾸준히 해보시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됐다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컬 트래너 오경찬이었습니다